여기서 자체 발광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팬 채팅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월드에서 K-원더랜드에 입장하면 될 텐데요. 선글라스로 멋을 냈어요? 약간? 선글라스로 되게 멋을 냈어요. 좋아요. 역시 더보이즈 분들. 저희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캡쳐도 가능해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더우시면 거기에서 수영하시면 돼요. 와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멤버님?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엔시 다 못 땄나. 하트 하나가 지금 사는... 아, 거짓 정보였어요? 오늘로 거짓 정보였어요. 슈퍼샤이 그거 같아요. 오, 좋아 좋아. 근데 열개가...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찍고 있어 지금. 눌러보셔서 인증샷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셀콘님. 일단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요. 화면을 보면 불꽃놀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집이랑 주인공 집이랑 그대로 재현해놨거든요.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꿈의 한류 놀이동산, K-원더랜드가 탄생했는데요.